저는 여러분이 이 영상 보시면서 아, 난 왜 이렇게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난 왜 이렇게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하고 자책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삽니다. 저도 신경 써요. 만약에 난 남의 시선 따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난 남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거예요. 조금 나쁜 말로 센 척이죠. 이건 역시 남의 시선에 신경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 누구도 남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걸 좀 정도껏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지나치게 할 경우에는 매우 스트레스가 심하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질병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남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건 마치 타인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오로지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건강할 수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친구도 많고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마음은 공허하고 대인관계가 질적으로 낫습니다. 저는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 어떤 분이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셨었는데 자존심은 타인과 비교해서 나오는 거예요. 타인 때문에 자존심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근데 자존감은요. 나 자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지. 내가 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자존감이죠. 타인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람은 사실 자존심은 세고 자존감은 낮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부터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조금 덜 쓰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드릴게요. 가장 첫째로는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제가 자기 자신을 수용해야 한다는 말을 영상에서 되게 자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주 달리는 댓글이 그러면 너무 거만해지거나 자기의 빠지거나 발전을 못하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사실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이라는 건 나를 긍정하는 것을 토대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반대로 나를 비난하는 그 어떤 토대 위에 노력을 쌓아 올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토대는 무너져요. 단단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나타나면 현재 내 조건이나 스펙과 상관없이 금방 멘탈 무너지거든요. 장기적으로 볼 때 나를 긍정하는 게 훨씬 더 발전적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영상 보시면서 아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나 왜 이렇게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하고 자책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성향을 타고났고 살면서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건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르다고 말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주변 사람들 특히 부모로부터 넌 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해? 넌 여기서 왜 그런 감정을 느껴? 넌 정말 멘탈이 약하다. 넌 정말 소심하다. 넌 정말 속좋아. 이런 비난을 받기 일수였어요. 그래서 작은 일에 상처를 받는 나라는 인간은 정말 한심한 인간 소심한 인간 이런 책망을 하면서 점점 더 나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경험 또 타고난 성향에 따라서 성격이라는 게 형성되었고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적어도 그 사람에게만큼은 적절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말에 상처를 받았고 어떤 눈치를 보고 타인을 자꾸 의식하게 된 데에는 그만한 힘든 삶을 살았다는 거고 예민한 성향이 유전되었다는 거고 그건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요. 내가 그만큼 살기 힘들었구나 하고 위로해 줄 일이지 다그칠 일이 아니에요. 나를 비난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거 안 되면 아무리 나 타인 의식하지 말아야지 노력 아무리 해도요 못 고칠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람은 인간이란 자고로 이러이러해야 한다 라는 의무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볼 때도 너는 이러인 사람이어야 해 라는 의무감을 적용시키거든요. 거기서 그 사람이 벗어나면 이건 날 공격하는 거구나. 나를 싫어하는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니까 쉽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나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처럼 타인의 모습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A라는 상황에서 타인은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내가 상처를 덜 받아요. 각자 살아오는 상황과 그 경험에 따라서 느끼는 바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잖아요. 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걸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하면 타인의 비난이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를 향한 비난으로 들리지도 않아요.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명확히 누굴 신경 쓰는 건지 타인이 딱 지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사회의 시선을 신경 씁니다. 사실 이들에게 타인이란 어쩌면 허상이에요. 이들은 진짜 인간관계를 맺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누군가와 진짜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줄도 들을 줄도 잘 모릅니다. 그냥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지에만 집착을 하기 때문에 진정한 대화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진짜 대인관계 능력이 없거나 친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지냅니다. 근데 이들 마음속에는 타인은 나를 평가하고 상처 주는 존재라는 그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 갔을 때 벽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신념을 버려야겠죠. 타인은 나를 평가하고 상처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허상이 아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을 생각하세요. 그 사람하고 소통을 하세요.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상대방은 나를 나쁘게 보고 있지 않구나 날 평가하고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될 겁니다. 진실한 소통을 할 때 말이죠. 네 번째로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쉽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 심리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상처를 덜 받아요.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음 영상에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꼭 봐주세요. 왜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지 혹은 여러분이 타인의 어떤 작은 눈빛 하나에도 상처를 받는다면 꼭 다음 영상 보세요. 타인의 눈빛이 왜 그랬는지 설명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웃긴 내 따뜻한 상담사 오타였습니다.